DKBN 트롯 가요 쇼쇼쇼 신년 특집 방송입니다. 여러분 금년 안에 꼭 대박나는 일만 있어야 바라면서 이나경씨 사회대교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랄랄랄랄랄랄랄라 너의 애교 눈 새우니 그 사람 생각이 나네 보고 싶어라 보고 싶어라 그 사람을 보고 싶어라 나를 왜 두 사람을 보내고 말았을까 집에 와서 후회하는 듯 지난 일이지만 그대 동안 멈쾌가고 돌아서 보네 그대 동안 멈쾌이 아멘 흘면 첫사랑 부리워지네 보고 싶어라 보고 싶어라 그 사람은 보고 싶어라 남은 내 두사랑을 눈잡지 못했을까 집에 와서 후회한 게 지난 일이지만 그댄 땅은 형태 감고 돌아서 보네 눈물에서 해대교 나는 왜 그 사람을 보내고 말았을까 가슴치며 후회한 듯 지난 일이지만 그댄 땅은 형태 감고 돌아서 보네 눈물에서 해대교 눈물에서 해대교 눈물에서 해대교